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가을이라는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10월에 넷째 주 23일 월요일 한시 조옥정과 신균의 가요가 좋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서 행복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 반갑지요 네 막 반갑다고 손을 넣으시는데 네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면은 힐링 100% 건강 당연 네 행복한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 모이실 분은 최정예 가수님 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천사표예요 네 네 네 이쁘지요 마음 착하지요 그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곱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나영은 가수도 그렇고 우리 최정예 가수님도 그렇고 네 참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 사람들 보면은 네 그냥 갈래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노래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당신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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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참 좋습니다 네 그냥 갈래요 갈래요 주세요 주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재미않겠지 워낙 잇따라올나 우리가 원한 이치 환상의 햇빛 워낙 이치 아 꿀밭맞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이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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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군가 와도 땜에 앉겠지 그대는 꽃이의 꽃 당신은 벌라빛 환상의 햇빛 워낙 이치 아 꿀밭맞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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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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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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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당신이 좋아 좋으면 왜 그냥 가나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갈래요 주십시오 눈을 뜨면 쉰 모습 눈 감으면 그대 생각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차피 인생은 속는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 거야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한평에 가슴을 안고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눈을 뜨면 신 모습 눈 감으면 그대 생각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반대는 좀 알면 어차피 인생은 썩는 거라고 거듭한 말을 해도 난 그냥 걸려요 그냥 걸려요 하늘 넘친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엔 아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 한사람 할래요 한사람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